아 아까 거기 좋지 답변 잘생겼어요 괜찮아? 야 너무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나중에 할까? 아니야 일상 지키자고 이러는건데 하자 근데 우리 결혼하는거 묻어주실까? 아 그럼 겁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실거니까 걱정마 일단 제모 말해 몸이 따뜻해진대 응 괜찮아? 응 제대로 복 말해 알았어 봐봐 괜찮아 이뻐 괜찮아 아니 근데 누가 아파트 때문에요? 결혼한다고 생각하냐? 당연히 좋아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지 예 예 정해져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